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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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What is it? 오우 오우 바빠와 바빠 아 남겨 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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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박수 주세요.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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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으시고. 일곱살 다섯살이란 게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아니요. 나는 내가 지킨다 일곱살 감성입니다. 나도 내가 지킨다 일곱살 감성입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지킬 줄 알아요. 이따 꺾어놓고 머리통장도 땡기는데. 깜짝 놀랐어. 넘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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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져. 머리 잡아봐. 머리 잡아봐. 머리 잡아봐. 이야 장난 아니다. 기압왕 좋아 기압. 동생부터 시작. 형. 그런데 우리 형은. 무술도 참 잘하는데. 봄석이는.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범석이는 범석이지만. 동생은 5살밖에 안 됐잖아요. 아까 나쁜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동생 괴롭히는데. 맨 처음에 안 무서웠어요? 그럼 어땠어? 여보세요? 네. 이게 원래 7살의 모습이잖아요. 아니요. 5살. 무술가 시작되면 애들이 확 바뀌어요. 그냥 어른이들. 네. 그런데 아까 우리 분들 중에. 네. 안 나가시고 계속 질자를 찍히고 계시거든요. 아. 아까 머리 이렇게 잡히셨던 분들 맞죠? 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호신 형제 아빠 강경대입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엄마 채태랑입니다. 고국도 읽고 있는 거 보니까. 두 분도 무수를 좀 하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합기도 20년 정도 경력이 있고요. 지금은 합기도 관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이시구나. 아버님이 합기도 관장님이시고. 저도 중학교 때부터. 학기도를 배우고 지금은 체육관에서 부관장이십니다. 부관장님이시고 아버님도 관장님이시고. 아이고 아이고. 동생과 아무리 합기도라고 하지만 애들이 저렇게 잘 하는 거 보면 어머님은 애들이 저렇게 잘 하는 거 보면 집에서 훈련을 엄청나게 시켜나 보라. 도장을 업을 하다 보니까 와이프랑 저랑 항상 도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을 도장에 자연스럽게 놀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큰 누나들을 꺾어서 넘어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조금 시켜서 대회를 보냈는데 1등과 2등을 따오더라고요. 잠깐만 1, 2등을 도맡았네. 그러면 동생은 형보다 뭘 더 잘해요? 낙법. 낙법? 아니 5살인데 낙법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낙법이 그냥 낙법이니까 아니면 사람을 뛰어넘는 낙법입니다. 당연히 사람을 뛰어넘어야죠. 한 명, 세 명. 왜? 에이 설마? 아니 범준아 끝에 있는 아저씨는 얼굴 쪽으로 넘으면 안 돼요. 범준아 아저씨 얼굴 조심해. 일단 그러면 범준이 준비해. 네? 네. 네.